솔랭을 돌리자고요? 일반으로도 솔큐 돌려도 어지러운데 랭크를 솔로로 돌리면 더 어지럽지 않을까요? 오 뭐야 에헤 뭐하지 얘 뭐지? 얘 뭐임? 세 번째 캐릭 뭐임? 아 시셀라 왜 셀루임? 얘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별명이 많아요? 별명으로 말하면 저 못 알아들어요 님들 이렇게 알아도 그죠? 오 이자는 못 참지 편호선! 편호선! 더 엇가다다는 줄 알았네 제가 다시 배워왔는데요 키아라는 QWT래요 산마 순서가 맞다고요? 왜 알려주지 않았죠? 알고 있었으면서 존나 너무해 꼬우면 뭐야? 개꼬아요 어떡할 거예요 개꼬운데 야 너 뭐야 너 뭐냐고 너 뭐냐고 아 뒤에 진짜 안 박힌다 존댔다 조졌다 완전 조졌다 따라가 따봉 멧돼지로 보내버리기 멧돼지로 보내버리기 혼내줘 혼내줘 셀라야 메드너스가 우리 괴롭혔어 쟤네 내려가네 누구세요? 우리 아가예요 어쩔건데 궁딜 계속 들어가는데 어쩔거냐고 어쩔건데 궁딜 계속들어가는데 꺼냐고! 아! 안돼! 생락해야지 맛있다! 빨리 흡수해버려 키아라는 아가야 케어해줘 아가 키아라 키아라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템을 뭐부터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 제일 먼저 가긴 해요 가장 빨리 나오는 거? 요즘 스승은 팔이랑 신발 우선으로 올리긴 해요? 스카디는 진짜 빨리 올리긴 하더라 포지션 안 가리고 스카디 가는 캐릭이면 스카디 진짜 빨리 올려요 그래 살려라 아래 하나 더 있네 나 26초 동안 응해야 싸우지마 얘들아 나 무서워 안 싸우면 안 돼? 싸울까? 싸우자 하! 나고 싶어! 나고 싶어! 나고 싶어! 아! 내 금굴! 아! 내 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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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굴! 탈출 위에 생락 있는데? 나 템 뽑고 싶은데? 뽑아도 되나? 개무섭다 개무섭다 아래 사람 있는 거 개무섭다 진짜 어! 안 돼 이제 돼 안녕? 깜짝 놀랐지? 3일 차야 화킬 쳐 어디 가 어차피 너네 망했어 냐하 티아라 개 좋다니까요 아니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는 거임? 내가 좋다 했잖아 역시 증명해내야 사람들이 봐주는구나 평생을 증명해야 한다 아 전체 순위 봐보세요 티아라 순위 높습니다 티아라 장인분들의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순위를 한번 봐보시죠 음 가면 만들어야 된대 음 가면 만들어야 된대 어 밥도 필요 없네 나 이제 생나만 있으면 돼 가자 우리 에스테 아파 보이는데? 숙쌤 술템 나머지는 일단, 캄캄 만들어서 써야죠 이거 어떻게 나간담? 얘네가 먼저 자리 잡으러 갈 거 같은데? 쟤매가 먼저 들어가네 안돼! 거리가 너무 멀어! 이러면 궁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아, 우리 에스텔 잘.. 에스텔이 사람 패고 다녀요 뭐지? 일로 와 쿵찍 일로 와! 1등! 기아라 좋아요 진짠데 우리 시슬라 딜렁 봐라 27,000이네 시슬라가 잘했네 4일 sociedad 차롸 문장